전소민 씨 아빠, 메뚜와 같이 방송을 하면 그렇게 피곤하다고요? 메뚜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신 거야, 집에서? 아빠는 처음에 태권도 하러 아, 태권도로 왔다가 태권도 하러 한국에 오셨었다가 한국에서는 한 22년 넘게 살았다 보니까 저희 엄마랑 만나게 되어서 그렇게 교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알아들으시고 재치있게 말도 말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 외국인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재밌는 건 줄 알죠? 그건 외국인만 아니라 한 40살 넘어가면 약간 생각하는 자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애아빠들은 다 그런 거 있어요 이를 말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세 박자가 다 맞았네요 애아빠도 외국인이고 40살이 넘으셨고 하는 거니까 아재 개그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그냥 아빠를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쿡쿡쿡 찌르면서 아빠가 아, 오케이 알겠다고 하면서 딱 감안하시고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정글도 같이 가고 이런 거 같은데 저희 회사가 너무 제가 정글 가는 걸 걱정하셔서 아빠랑 같이 가는 거면 더 좋겠다라고 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빠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아빠가 가자마자 촬영 딱 시작한 지 한 1시간도 안 돼서 아빠가 다친 거예요 아, 그래서 저기 야자소 올라가다가 다친 거고 맞아요 진짜 잘할 거라고 꼭 가서 엄청난 활약을 하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부담이 너무 많았던 거죠 피해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네, 피해 주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가자마자 피해를 젖히고 진짜 사랑할 때도 조금 따치지 않았어요? 진짜 사연이 나가서 아빠는 지금 머릿속에 진짜 자기가 무슨 요원이 된 거예요 아하 진짜 많이 전혀했던 자기는 지금 스페셜 포스인 거였어요 네 지금 귀가 약간 좀 상처가 엄청 크게 났더라고 그래서 아빠 귀에서 피가 나 이랬는데 아빠가 아, 이거 결투를 하다가 다쳤어 아빠 진짜 열정맨입니다 네 전소미 씨가 저희가 오늘 리액션을 좀 잘해드릴 테니까 새로운 개인기를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면 오 아리아나 그란데가 오, 아리아나 그란데 뚜두뚜두를 부르는 아, 블라핑크에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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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뚜두뚜두를 부르는 아리아나 그란데 아니, 상상이 잘 안 되니까 많이 많아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창법이 있는데 아, 음, 음 헤유 헤유 네 아, 네 아, 어떡해 아, 알겠어 해볼게요 헤슈 웨사 뚜루 뚜두 헤슈 웨사 뚜루 뚜루 에어 고고리를 하고 있어요! 자, 스스로니까. 나 좋아하네, 이 친구들. 쉽네, 쉽네. I want to light, do weather, hit you weather, do, do, do. 이거 어떡하니까. 지우고 싶은 흑역사 만들더니 왜 라디오 했을 때 하나 더 만들고. 아이, 괜찮은데. 제가 창문 닦는 소리 잘 내요. 그건 주의가 하는 건데, 모모랜드. 진짜요? 어? 어? 한 번, 한 번. 할 수 있어요, 제가. 아, 이걸로 면, 마늘 한번 해봐. 세상에, 너 어떡하니. 아, 주의당 좀 다르네. 오오오. 이 창문이 많이 있다네. 주의당 달라. 오, 그러네. 괜찮지요? 아이아라 그란데가 보고 있어. 야야야.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물어봤으니까. 제가 우랑우탄 소리를. 아, 원래 급발전 원숭이에요. 소민호 우랑우탄 소리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이미지. 할 수 있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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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양반이 아리아라 그러는데 하려니까. 아리아라 그러는데 안 하려고요. 여성미 씨가 과거 왕따를 당한 적 있으세요? 완전 파워 왕따를 당했었어요 왜 왜 왜 제가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태권도를 하려고 한국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3학년 때 6학년 1학기 때까지 제가 왕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학을 가자마자 바로 다음 날이 회장 선거였던 거예요 저는 회장 선거가 뭔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야 너 나가면 내가 너 뽑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우 나가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회장이 된 거예요 가장 많은 득표수를 가지고 오 가자마자 전학 가자마자 전학 가자마자 근데 이제 샘이 났는지 이제 갑자기 다음날부터 완전 왕따가 된 거예요 회장인데 왕따를 당했어 회장인데 왕따 당했죠 선생님이랑 제일 친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른이 있었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신촌 버스킹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저쪽 건너편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저를 초등학교 때 왕따 시켰던 여자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어 이렇게 안녕 이랬어요 걔가 막 저 보더니 동공지진 하면서 어? 사진 찍을래? 이렇게 하길래 사진을 찍고 속에서 완전 사이다! 사이다였어요 약간 이렇게 꾹꾹꾹 뭉쳐있던 게 뭔가 풀어진 느낌? 나 지금 존솜이야 아 그런 거 아니고 언제든 돌아와요 그런 거 진짜 사진 찍어다가 할래 그때 왕따 다행히 먹었는데 왕따 시켰어 지금 시끄러워졌어 지금 옆에서 자꾸 뭘 하는 거야? 여보 자꾸! 아부처럼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서 해법 부시려고 나왔대! 그러니까! 입 마시고! 시원하시겠네! 제가 입맛이 아주 구수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고요? 아침에 이제 힘내고 싶을 때 그 전날 껍데기를 미리 해동을 돼지 껍데기? 네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근데 아침에 먹기에는 아 돼지 껍데기 맛있어! 미리 이제 해동을 시켜놔요 전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기름 튀기는 막 이렇게 구워가면서 잘라서 구워 먹고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어디서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봤냐고요? 아 어? 처음 먹어봤어? 처음 먹어봤어? 근데 나도 그렇게 들었어! 어디 나도! 돼지 껍데기 어디서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아 진짜! 아니 연습생 때 처음 먹어봤던 거 같아요 밤에 이제 새벽에 연습하다가 돼지 귀무침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염통도 혼자 제가 막 구워 먹고 돼지 귀무침 맛있어요 맛있죠? 징그러워! 징그러워! 돼지 징그러워! 예쁘고 그런 아름다운 식만 먹어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 먹지 않아도 돼요 제가 오래가 있었네요 네 아 오늘 유민상 씨 새로운 모습 보네요 센터로 만들어주는 노래! 후! 이 MR을 테디 오빠가 만들어줬어요 오 테디 오빠! 그래서 라디오스타 나온다고 하니까 제발 조신하게 하고 오라고 잘하고 앉는다 뭐 네네 라고 하셔가지고 MR도 같이 녹음하고 만들어주셨어요 네네 전소민 씨 프로그램 스프러닝 한번 눌러볼까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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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슈퍼론니